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이 이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년 연기된 한편 23세 이하 나이 제한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24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근본 발표된 명단에는 박재현과 안재준이 공격수로 포함되었으며 미드필더로는 조영욱, 엄원상, 이강인, 고영준, 정우영, 송민규, 백승우, 홍현석, 정우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수로는 최준, 황재원, 이상민, 박진섭, 이한범, 이재익, 박규현, 서령우가 선택되었으며 골키퍼로는 김정훈, 민성준, 이광연이 포함되었고 와이드카드로 백승우와 박진섭, 서령우가 선택되었습니다. 한편 황선웅 감독은 7월 말, 8월 초에 소집이 가능한 국내 선수들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며 대회 막바지 담금질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황선웅호 최종 엔트리 확정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